여기 수사! 체포 다 불법이야. 좋은 말로 자수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. 넌 뭐야? 까불인데요? 까불고 이 새끼.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알았어? 강혜성 수법과 동일해요. 한국인 살인사꾼으로 인터플도 쫓고 있더라고요. 완전 역대급이에요. 니가 강혜성이냐? 딱 한 번만 더 만나자. 내가 한국 갑니다. 형님 여기 찾은 것 같은데요? 오랜만이야. 사람을 정신 차려 눈치채는 끝난다. 넌 왜 가져갔어? 내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. 제사도 스탠바이. 너 오늘 강의사 꼭 참는다. 너 배가 좀 맞아야 돼.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. 또 못 살게 구내? 개XX이네 진짜 이씨. 불렀냐? 아닙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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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